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정언이 나왔기 때문에 맡겨둔 돈을 쌈짓돈처럼 잘 받아 썼네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비서가 10차례 걸쳐가지고 휴가비를 요청을 했고 그 명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인 휴가를 간다. 그럴 때 이제 돈을 넣거나 예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면 참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전혀 그런 끄리낌 없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 돈이니까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돈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유동규 씨의 청언입니다.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을 요청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을 내가 대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검찰에서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건을 이재명 당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자기 금고 사금고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 이 대표 몫이라고 의심을 받는 428억 내물 약속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는 428억이 정확하게 이재명의 몫이다. 이 부분은 공소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치타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돈도 알뜰하게 써내어 보니까 알뜰하게 세상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것이 발각이 될 수 있는데 유동규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의 김모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서 최대한 10여 차례 건넸습니다. 2014년 성남시적 제설에 성공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2014년 2015년경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 비수로부터 유동규 전 직무대리계 이재명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르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 대표가 조식을 챙겨 먹는 습관을 고려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이후에 비서가 유동규 전 직무대에게 이번 여행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개인 돈을 써야지.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자 금세 유동규 직무대리가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나한테 휴가비 대납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비수에게 현금 70만 원을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남욱 씨 함께 받은 8억 6천만 원 가운데서 6억 얼마만 지불하고 나머지를 또 본인이 이런 용도로 썼는 모양이죠.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비수들이 휴가, 지방행사, 개인일정 등에 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 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줬다. 이 건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 2021년 1월 무렵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상수동 인구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 비수에게 500만 원을 끝냈다고 했다. 수행 비수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니까 200만 원을 얹어서 500만 원을 끝냈다. 유동규 씨는 그렇게 또 좀 씀씀이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사람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인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잊지도 않은 사실을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 유동규 씨의 발언 하나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금물로서 이렇게 뒷받침이 될 때 힘을 받겠죠. 그런데 유동규 씨가 그런 것을 꼼꼼하게 남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안 준 걸 줬다고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남욱 씨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요. 유동규가 이재명 경선 자금 20억을 요구하며 자신이 요구하는 두 가지 조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청해 제가 15억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김용 전 부원장을 경설 총괄 조직 부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 돈이 김용 씨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고 조직 부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 돈을 건네면서 남욱 씨는 유동규 씨에게 자신이 염두에 뒀던 안양시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뭐 유동규 씨가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 돈을 주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의욕과 의심과 이런 부분에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